형부 잘못되면 어떡해요? 내 일에 봉석구 씨를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. 내 잘못이에요. 최준형, 내가 자기를 해임시켰다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. 이래서 내가 너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한 거야. 상관없는데 은찬이 잘못될까 봐. 우리랑 같이 있잖아. 아버지, 어머니가 잘 지켜주실 거야. 은찬이까지 잘못되면 다 버틸 자신이 없어요. 믿어. 잘못될 일 없어. 말했잖아. 두 번 다시 난 모르게 너 잘못되게 안 한다고. 너, 나 안 추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잘했어. 차은동 아버지 심정으로 강태인 아버지 살린 거 차은동이 알게 해. 미쳐 돌아 죽게 만들라고. 그게 무슨 말이야. 강태인 아버지가 누구 심장으로 살아. 왜 겁나니? 차은동이 그거 알고 미쳐 돌까봐 겁나냐고. 잘 들어. 너 그거. 그가 운동이 갈비하면 너 내 손에 죽어. 고맙습니다. 거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